안녕하세요, 헬로우 오랜 말입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DJ콥 일단은 빨리 곡을 트겠습니다 몇 곡을 준비해놔서 제이미 밀러 라스트 컷 새로 나오신 곡인데 저도 아직 못 들어봐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다시 활동 중이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방금 먹고 왔습니다 고기 덮밥 같은 거 먹고 왔습니다 네 이번 연도 첫 VF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오래된 지 몰랐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머리 지금 파란색 맞긴 한데 지금 그렇게 안보이네요 너무 길어서 지금 네 좀 관리하기 쉽진 않더라구요 긴 머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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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캐나다 갔다 왔죠 아 야 I went to Canada for about a month 너무 좋았어요 뭐 제가 많이 올리긴 했지만 강아지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엄마랑도 오랜만에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뭐 형도 중간에 와서 친형이랑도 시간 보내고 저는 보이록을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카메라를 저는 못 받고 갔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게 안 되더라구요 앱과 게임 스타트업을 아이고 그게 안 되더라구요 뭔가 카메라 예 암튼 그래서 저는 못 만들었습니다 암튼 다음 곡 또 같은 가수인데 이것도 나온 지 오래 안 되긴 했는데 암튼 들어보겠습니다 what 네 까ats 不多 è hugely 먹었다 쉽게 방법 나는 저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요즘 뭐 해? 연습도 하기도 하면서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준비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드라마에 빠졌어요. 원래 원래 뭐지? 저는 드라마에 빠짐은 한 번에 끝까지 보게 돼서 어떤 거 봤죠? 저는 산의 맛 썬도 보고 있고 스물다섯 스물하나도 보고 있고 이제 그레드? 한국말로 한국어로도 그레드 맞나요? 그리드? 그리드도 보고 있고 그리고 영화도 리틀 포레스트도 봤고 등등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화들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뉴가 나온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 저는 원래 드라마 보면서 음악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너무 그 내용에 집중하고 있어서 근데 뭐 뉴가 부르니까 딱 들어오겠죠? 귀에? 다 보고 계세요? 맞아요. 더 재밌게 나오는 드라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봐야죠.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잠은 뭐 똑같이 게임할 때만큼 못하곤 있지만 게임을 좀 줄였어요. 드라마 보느라 그리드 뭐야? 그거 그리드는 그건 좀 더 미스터리 드라마입니다. 서장군 님이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오늘 하나 나올텐데 스물다섯 스물하 오늘 나오죠? 끝나고 보러 가야죠. 다섯 다섯 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다음 곡! 이거는 Everlasting이라는 곡입니다. Why is physics so hard? It's hard. I almost failed physics. So, I'm with you. UOST 들어봤죠? 그래도 같은 멤버인데. 아무튼 네, 들어봤습니다. 거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싶어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들려줬더라고요. 왜? 3일? 3일 후에 나오죠? 3일 후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제가 오기로 약속했는데 조금 늦긴 했지만 왔습니다. 다음 곡은 OST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25, 21 테일 선배님이 불렀더라고요. 익숙한 BGM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드라마 보면서는 노래가 안 들리는데 OST 들어보러 가면 익숙해요. 그래서 신기해요. 이 노래 제목 Starlight Starlight 테일 선배님 이것도 보고 산의 맛선도 한번 보세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더비들이랑 근데 멜로디 알고 있네?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널 누르고 있을 거면 들었대 내 앞에 던져놓고 가도 돼 울지네 좋다. 이건 아메리카노지만 디캡 디캡 페인 오늘 벌써 두 잔 마셨는데 또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디캡 시켰습니다. 다음은 스프 두 잔 마셨습니다. 이번엔 두 잔 마셨죠? 여기 그리고 두 잔 마셨습니다. 네 두 잔 마셨습니다. 다음 노래가 마지막 노래인데 그 후에는 추천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 노래입니다. 좋아좋아좋아 다음 노래는 박재범 선배님의 가나다라 다음 노래 샘김노래? 좋죠. 다음 노래는 박재범 선배님의 가나다라 너로 봄에 손에 담아 긴다 굴게 한 번은 웃어줘 Let me take you on the magic carpet ride 손을 잡아 따라와 말도 다시 울어 날아다니 저저러 오늘 날아다니 날아다가 잘 손을 잡아 따라와 날아다니 다시 울어 날아 오늘 저저러 오늘 맘가 날 따라 날아다니 마와 날아다니 너무 완벽하지 않아 오우 I use some m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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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날아다니 음 아 날아yes 아 으 부 야나 으 cidos 어우 추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을 잡아 따라와 아들아 다시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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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제는 더비들이 추천해주는 곡들인데 이거는 샘김 선배님 여름비 이것도 웨스티네요 광고 두 번 나오네 광고 두 번 나오네 어 노래 좋다 길이 되나 길이가 묶을 길이는 이상하게도 이거 딱 걸으면서 들을 좋은 곡이네요 여름비 음 음 음 음 음 음 와 그 에드씨랑 곡이랑 비슷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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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I'm the only one, only one by you 너는 나를 시결하고 너의 세상에 나를 그렸죠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 우리의 새것 같다고 그 골목 거기 어딘가 미래에 막아주던 그 여름날의 맘에 오, 노래 좋았다 아, 끝났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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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곡 레드벨벳 선배님의 Feel My Rhythm mirror 액상 뭐를 알고 싶어.. 어떤 곡을 많이 들어봤어요? 듣고 싶어.. 어떤 곡을 들을때까지.. I don't know.. 만약에 제가 시간이, 내가 방송에서 봤을때.. 너무 많아 내 아이를 너무 길게 내 아이를 너무 길게 내 아이를 너무 길게 아까 말해 영어로 말했는데 아까 요즘 드라마 보느라 음악을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OST들 빼고는 Q.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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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Q. A. B. C. 그거는 좋아서 몇 번 틀었어 덱스터에 대해 얘기해 주시나요? 어... He's cute. Texter, 귀엽죠. Texter는 날 안 가리는 스타일. 항상 붙어있는 스타일. He's always... He doesn't mind being cuddled. He likes sitting on your lap. Lucky doesn't like cuddling. Lucky는... Lucky는 별로 좋아하지 않나요? 그래서... Lucky가 11살인가? 11살이고 Texter가 7, 8살. 늙었죠. 다음 곡은 Jeremy Zucker, Come Thru. A note of the set. elevators win. Riding all these highs. Waiting for the countdown. What you think is with me? Do you want to see me? Just glad that I can drink. Yeah. 바로 칠 수 있을까? 칠 수 있을까? 이 곡 옛날에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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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신기하죠? 보라 파란 칠 수 있을까? 칠 수 있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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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and there's one thing that I need from you can you c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곡은 여름비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곡인데 제가 한번 추천도 해봤고 Ed Sheeran의 Sandman 이거는 이제 아빠 시선에서 아기한테 하는 노래인 것 같은데 봐봐 봐봐 이 노래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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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노래 너무 좋죠. 다음 곡은... 이것도 25, 21, ost. 처음 들어봐요. 원슈타인님 존재만으로. 누구 왔냐고요? 모르겠어요. 노래 좋다. 거짓말? 누구 오긴 했죠? 누구 오긴 했죠?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노래 좋다. 노래 너무 좋아. 그리고, 노래 너무 좋아. 음... 아... 아... 음... 으 으 은 5 으 으 으 다시운자 그리고 나는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누구냐고? 난 나보다 어리고 그걸로 다 맞추지 않을까요? 나보다 어리고 생일이 지났고 맞아요 케빈입니다 저도 V LIVE 시청 중입니다 그냥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탈색주입니다 다음 곡은 토리 켈리 저스탠 비버 네임 켈빈 켈빈 파트2? 응 파트2 곡 나옵니다 파트2가 있다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꼭 하자.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m so exci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don't know. It was A minor E. Do you want to change it here? I don't know. I don't know. It was another round.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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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무-메! 무-메! 괜찮은데? 약간... 아, 일어났어 여기가 이 노래 알아? 아니요 이 노래 알아? 아, 아... 뭐... 어... 아, 어둠 아, 그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깨끗한 이 노래는 알겠지? 아니 이 노래는 알겠지? 이 노래는 알겠지? 아니, 한 번 들어봤어요 그 노래는 충분해요 이 노래는 알겠지 이 노래는 알겠지 이 노래는 알겠지? 아무튼 연습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어? 오케이 소속 이 노래는 알겠지? 약간 자극을 쓴 그 말은? 그래도 나한테 이대로 너가 꺼 너의 마음이 그 라고 It'll last for never, it's cold outside Why you walk out my life 노래하세요? 슬픈 노랜데 뭐였지? 이 노래는 Heartbreak Anniversary 어디 갔지? Of course I'm going to do a hybrid time You have to go?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Kevin 가야 된대요 Goodby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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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car Sunday I'm so excited I'm so excited so excited don't do that don't do that don't do that I finished great though I finished great though The episodes are out Hi 저는 이거 마저 해야죠 Heartbreak Anniversary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으흠 갔네요 케빈 노래 알았으면 가차절관리를 했는데 노래들 모른대요 그래서 혼자 하게 되네요 이틀 어디였죠? 다시? 그렇죠? 이제 연습 좀 된 것 같습니다 안 돼 있네요 아이구 디머대요 민족 를 보고싶다 한 번 더 킬을 때 디머대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아니야 약속이 그리고 While you walk out my line I get like this every time All these days I feel like you and me Heartbreak and advisory Cause I remember every time All these days I feel like you and me Heartbreak Heartbreak, heartbreak What's that? All these days All these days I feel like you and me Heartbreak and advisory What do you think of me? That's it That's it That's it I want to play I wanted to play I love my timing I had to play I want to play I want to play I'll play I want to play I love you I played 뚜 한번 들어볼까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맵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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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learning how to strum will change the sound quality of your playing. So after you learn chords, learn how to strum. And once that's a habit, I think it'll be very easy. I think it'll be very easy. I think it'll be very easy. 그리고 이 한 곡도 있는데 아까 들으면서 기타 소리가 나길래 찾아봤어요. 어떤 노래 같아요? I think it'll be very easy. We can't do it. So after you gave me a little play, it'll be very easy for me. 맞아요, 가나다라입니다. 사선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오르다 오늘 밤 가나다라봐봐, 사선 케빈이 있었으면 이거 같이 하자고 해서 하려 했는데 너무 빨리 갔네요. 다음으로 딱 하기 좋은 곡인데 아, 사선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오르다 그를 찾아오는 밤 하나 따라와봐 새 손을 잡아 따라와 막이 날씨 보름다 그를 찾아오는 밤 하나 따라와봐 지금은 후렴만 숙지되어 있어서 나중에 할 수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또 뭐 있을까? 오랜만에 더 미드를 위해서 노래 부르니까 좋네요 멜라토닌 코드야? 뭐였지? 그때 했는데 또 까먹었어 나와있을 건 아니고 이렇게 만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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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 맞나? 여기는 Bm7, E7, A, F-m7으로 되어 있네요 뭐 그렇게 아니구나 I just wanna be with you 1, 2, 3 2, 2, 3 2, 3 2, 3 뭐지, 멜레톤에는 제 곡인데 코드를 몰라요 레몬에이드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기타로는 잘 모르는데 Catal'에이 메뉴가 Dutch 음... I'm like a tall glass of lemonade But it's burning out on summer days, yeah She's exactly what I need She's smoothing like The ocean rushing over the sand She takes care of me, baby She helps me be a better man She's so beautiful Sometimes I stop to close my eyes She's exactly what I need She's my smile when I feel blue Seven nights sleep when the day is through, yeah Let me tell you what she means to me Kinda like the feeling after your first kiss Except that everyday she makes me feel like this She's exactly what I need She's smoothing like She's smoothing like The ocean rushing over the sand She takes care of me, baby She's supposed to help me I need Um... 오랜만이라 아는 곡이 없어요 에코는 어려워요, 안 돼요 에코, 에코 올라가는 에코? 사랑놀이로 바꿔볼까요? 사랑놀이로 바꿔봐요 뱅놀이로 바꿔주세요 기회를 주기 뱅놀이로 바꿔주세요 안 돼, 엄마 안 돼, 엄마 안 돼, 엄마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이렇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또 다른 노래가 되네 희망한 노래가 되네 희망해 할 수 있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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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아무튼 이 노래도 좋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엄청 오랜만이네? 어떻게 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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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곡은 대기작진 시기에 다 같은.. 이 코드만 아시면 똑같아요 자리만 옮기면 돼요 네, 네, 네 음 환상고백? 할 수 있나? 고백 환상고백 환상고백 to you 아이고 환상 고윤종이 여정 환상 고위 환상 고위 환상 고위 환상 고위 오빠는 몇 번을 챙겨 내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했냐 맞나?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웃기나? 악기네 코드가 악기네 악기네 뭐지? 뭐지? 악기네 약La 걷나? 규칙들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 있다 하던데 밤새 너랑 채운 내 꼼들을 놓아 보이지 You break your rules 변수감 같은 새야내 커지는 심장 소리 놀랐더면 I'm sorry 꿈속의 눈빛으로 날 바라봐줘 Tell me why 날 스치는 나의 손이 왜 이렇게 자꾸 놀려 떠나주지 말고 가고 Oh something 대부분 맞춰 가려해도 내 미소에 매번 놀라 너는 놀라워 When it's too late 돌릴 수 없이 지금 날 꽉 채우지 You break your rules You break your rules You break your rules Oh yeah 어디지? 일어나서 듣던 고백할 테니 You break your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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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되네요 바라봐줘요 그건 현재랑 해야 되는데 언젠간 코도 쉽지 않은데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베스트 파트 침묵의 condiciones Nineteen 포만 full 너무 높네요 Kiss me slowly, it's the sweetest thing And it don't change, if I had it my way You will let you out All the coffee that I need in the morning You're my sunshine in the rain when it's pouring Don't you give yourself to me You're the coffee that I need in the morning Pour it Don't you give yourself to me, give it all I just wanna see, I just wanna see How beautiful you are You know that I see it I know you're a star Where you go I follow No matter how far If life is a movie Now you're the best part Oh, the best part It's the sunrise In those brown eyes You're the one that I desire You're the one that I desire When we wak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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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you hear us in my life When we wake up 뭔가 여자분 목소리 너무 높고 남자분 목소리 너무 낮네요 Coach Look at that Look at that 시작합니다 아니구나 그러면 이거 하나 더 해보고 저는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한번 듣고 해볼게요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I don't care no more you wanna go but I will make a way for you to say come home I don'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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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Favorite Clothes, We Need 이거 할까? It's alright to not be fine on your own Now I'm shaking, drinking all this coffee These landless viewings, exhausting I'm lost in my imagination And there's one thing that I need from you Can you come through? And there's one thing that I need from you Can you come through? 재밌는 노래로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만 해드렸던 곡 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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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빌리앤에르 저희가 연습생 때 메시업으로 한 번 했었죠 이게 브루노 마을 빌리앤에르 꽃미남 부식집 때 잠깐 나왔었어요 빌리앤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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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lose my eyes 꼬미냄 부식집 어제 봤어요? 되게 늦게 왔네? 저요 랩 잘 못합니다 랩은 어려워요 엠리스 엠리스 랩 엠리스 엠리스 그러면 곡 딱 하나 더 듣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준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뭐 들어볼까요? 엄청 오랜만에 듣는다 그러면 마지막 곡 롤러바이 루카스 그레이앤 노래 듣고 광고 롤러바이 루카스 그레이앤 롤러바이 루카스 그레이앤 좋아하는 과일 저는 저는 요즘 블루베리를 제일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여거트 때문에, 블루베리, 여거트. 과일 다 좋죠? 체리도 맛있죠? 체리도 맛있죠? 노래 빨리 끝났네 자요 바로 못 자죠 드라마 보고 자야죠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살짝 어색하긴 했는데 너무 오랜만이라 다음에는 시간이 되면 누구랑 같이 하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마워요 10시지만 일찍 자고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고마워요 I'll be back 바이바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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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